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한 수채화 꿀팁 중에 하나인데 바로 파레트 청소 방법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레트인데 하나는 비교적 최근에 산거고 작용을 사용한지 한 20년이 된 파레트입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?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요? 저도 틈틈에 스테인 제거를 해주지만 또 금방 스테인이 남기 때문에 이번에 스테인 제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저것 다 설명하면 지긋지긋하니까 일단 제일 확실한 방법 바로 지우개로 스테인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확실해요 자 보이죠? 지우개로 지으면 금방 하얘지는 거 그냥 미친 듯이 생각 없이 지우개로 딱 닦아주면 됩니다 혹시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몇 가지 시도해 봤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알코올로 닦는 방법입니다 알코올은 기름 성분이 있는 걸 닦았는데 더 효과가 있습니다 별로 효과는 없네요 세 번째는 매직 블럭입니다 광고에서는 뭐든지 세하얗게 닦아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다지 효과는 많이 없습니다 미친 듯이 미친 듯이 해야 효과가 있지만 그 정도의 힘이면 지우개로 그냥 지우는 걸 권장합니다 네 번째, 다섯 번째 이건 저도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바로 욕실 클리너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잘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찌든 때가 안 지워지네요 다섯 번째 과탄산소다와 베이킹소다를 끓는 물에 혼합했을 때입니다 이 방법은 하얀 옷 빨때 효과를 가장 많이 봤는데 빠르트에는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지우개로 지우는 게 최고 힘들게 이것저것 찾지 말고 바르트에 더러워졌을 땐 그냥 지우세요 웬만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을 몰아서 지우세요 스트레스 확 날아가 버리기야